반갑습니다. 저는 김박사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r. Kim. 삐아체리 미키야모일 도토르 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이, 즉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오늘은 1-8강 인사, 안부, 새 인사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8강 인사, 안부, 새 인사에 관련된 문장들을 이탈리아어의 원인인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대화 세 봉 많이 받으세요. Feliz anno nuovo. 세 봉 많이 받으세요. Buon anno nuovo. 올 한 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Espero que quest'anno tutte le vada bene. 당신도요?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 는 subject 주어로 썼느니가 입니다. v 는 verb을 동사로 써멈하다 이다 이고, o 는 object 목적으로 써럴 직접 목적으로 DO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은 O 입니다. c 는 comple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으로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는 o 입니다. 어순을 보면 한국어의 어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이탈리아의 어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 입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문장은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문장으로.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felice anno nuovo 되겠습니다. 다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uon anno nuovo 되겠습니다. 다음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에서 빌어요 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전체를 목적으로 O로 사명식으로 분석해서,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빌어요 라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speroque, che stanno tuto levada venese, spero 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깨부터 해서 venese까지 전체를 목적으로 O로 사명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어, 즉 한국에서도 주어가 생략되었듯이 나는 이라는 영어에 해당되는 주어가 생략되었듯이, 이탈리아에도 io, 즉 주어 나는 이라는 io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spero, 즉 빕니다. gestano, 즉 올 한해 tuto levada bene, 즉 모든 일이 바다 베네, 즉 잘 되시기를, 그래서 spero, 빌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speroque, gestano tuto levada bene, 즉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빌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요, 그래서 anchealei, 즉 당신도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세 번 많이 받으세요. Feliz anno nuovo. 세 번 많이 받으세요. Buon anno nuovo.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빌어요. spero che quest'anno tutte le vada bene. 당신돈요. anche a lei.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Apato unbond labor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You can go to watch chat conversation during this video. 앉астatic.